안녕하세요. 신차 패키지 전문점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신차 패키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썬팅, 언더코팅, 유리막코팅, 블랙박스, 고조배터리 등등 신차가 출고되면 여러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공하러 다니시려면 힘드실거에요. 그리고 하나씩 시공하면 할인율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차 패키지, 지금 모아비 더마스터 이 차량도 신차 패키지로 의뢰해주셨는데 신차 패키지로 의뢰해주시면 약 20에서 30%정도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비대면, 언택트가 또 유행이죠. 언택트, 컨택트의 반대말인데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과 이유없이 접촉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차를 이렇게 탁송을 시켜주시면 캐리어에 차량이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 차량을 신차 검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신차 검수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는데 신차 패키지 리스트를 보시면요. 저희 신차 패키지 리스트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신차 패키지 리스트 4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썬팅 언더코팅 두 번째 썬팅 언더코팅 ppf 세 번째 썬팅 언더코팅의 유리막 코팅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블랙박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외의 작업들 또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썬팅 같은 경우는 브리즈 다크 제품 기준인데요. 골드 제품으로 추가하신다거나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하시면 조금 더 가격은 추가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이렇게 신차 패키지 모든 작업이 끝나면 고객님께서 이 차주분께서는 출고 날만 오셔가지고 작업의 상태 퀄리티 잘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증서 끊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차량을 출고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을 하실 일도 없고 계속 접촉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신차 패키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할인율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그런 작업이 바로 신차 패키지예요. 저쪽에 보시면 렉스턴 차량 올류 렉스턴 세라믹 언더 코팅에 핸다 박음까지 이렇게 하시면 약 10에서 15만원 정도 할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차량 모아비 같은 경우는 신차 패키지 4번 175만원짜리죠. 이게 이제 그랜저 차량 기준이에요. 그래서 SUV 풀프레임 바디 차량은 20만원 추가 그리고 썬팅 다크 제품에서 골드로 변경하셨어요. 지금 골드 제품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골드 제품에서 10만원 추가되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추가하셔가지고 총 가격은 약 295만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할인된 가격으로 240만원 그리고 또 추가로 작업을 요청해주신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250만원 작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거의 30% 가까이 할인받으신 가격으로 시공을 하셨어요. 지금 썬팅이 막 시공되고 있는데 저희 브리즈 골드 틴트 브리즈 틴트 골드 제품 이 제품은 반반사 필름입니다. 반반사 은은하게 반사가 되는 그래서 밖에서 실내를 봤을 때 실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적외선 차단율이 83%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약 68% 가까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품의 보증 보증은 10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컬러감이 상당히 예쁘죠? 모아비 더마스터 신차 패키지 시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썬팅 그리고 썬팅이 끝나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더코팅 세라믹 언더코팅은 어제 시공이 됐어요. 이 전 영상 보시면 아 전전 영상 보시면 세라믹 언더코팅 모아비 차량 시공 전후에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브리지코리아 신차 패키지 리스트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현재 현재 이 신차 패키지에 적용된 가격은 약 선팅만 따졌을 때 약 55만원 정도 돼요. 근데 원래 정상 가격은 저희 골드 제품 원래 정상가는 썬루프 빼고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 제품을 신차 패키지로 들어가시면 약 55에서 6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PF 생활보호 패키지 이것도 말 그대로 패키지예요. 패키지인데 신차 패키지로 들어가시면 또 여기서 할인이 돼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도 기본이 이 제품인데요. 퓨어 힐 이게 신차 패키지로 들어가시면 할인 금액으로 50만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라믹 언더코팅 프레임바디죠. 모아비 더마스터 프레임바디 이 차량은 8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인이 적용되죠. 그리고 추가로 요청해주신 게 앞뒤 헨다 방음 이것도 40만원인데 신차 패키지로 들어가시면 30만원 이렇게 계속 할인되는 금액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패키지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가격을 저렴하게 시공할 수가 있어요. 신차 패키지를 시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아요. 신차 패키지 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품을 어떤 걸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차 패키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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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50만원인데 150만원 해주겠다. 100만원 깎았어요. 그냥 가격을 다 부풀려놓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척하는 하지만 실제로 시공되는 제품 보면 다 저렴한 제품들이에요. 그런 신차 패키지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국내에서 최고의 제품 또는 전 세계에서 특허받은 제품 아무튼 내구성 최고의 제품 또는 가성비가 엄청 좋은 제품 이런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서 패키지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리즈 코리아 저희 전국에 16개 지점이 있죠.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각 지점별로 전화번호가 있긴 하지만 대표번호 1688-2526 이 전화번호가 있어요. 1688-2526으로 전화를 거시면 멘트가 나오는데 경기지역이라든지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고 또 각 시마다 샵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또 원하시는 시에 번호를 누르시면 가까운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가까운 샵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상담, 문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대표번호 1688-2526은 무료전화예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상담, 문의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신차 패키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최상급의 제품들로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대로 시공받고 후회 없는 시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